넌 내 전부야 똑같이 노래를 해봐 표정 나와 나오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간단했다 똑같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나도 내가 너 나의 전부야 같은 표정 나와 표정을 만드는데 특별히 공식이 있고 완도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표정이 안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네가 잘 판단을 해갖고 아 이런 거겠지? 하면은 그런 표정이 사람들한테도 진솔하게 묶여 근데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겠는 거 아니야 You're my everything 가사의 내용을 정말 네가 연기로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그 다음에 그 감정 그대로 노래를 부르면 돼 그러면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와 그 요는 얼마나 진솔하게 네가 감정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얘기야 단단의 위치도 하나씩 배워나가야 하는 6명의 아이들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겪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 배워나의 과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말이다 이거 피하면 두 대 더 몇 10대요? 98분이요 그래서 막판 안 하고야 하느냐 선배의 조언에 한 짐을 둔 현승이도 어느새 무리에 꼈다 아 왈도 과일 와이보 와 우량을 가둔 애가 4대 하자면 왈도구나 그 향뜨리면 재미가 없어 아 흥인형과 너무 avec 표정이 또다시 활동한 큰승현의 장난기 연습의 굴레를 벗어나서인지 현승의 표정도 무척이나 밝다 대상이 마침내 복수할 기회를 잡았다. 이제는 현승이 때릴 차례. 헌데 생긴 것과는 달리 그의 손이 무척이나 맵다. 한바탕 웃음과 장난에 조금이나마 현승이 웃음을 되찾은 듯하다. 혼낼 거야, 여기. 그냥 게임이라서 무조건 세게 때렸는데. 미안하네요, 저렇게 살이 저렇게 빨개진 걸 보니까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무작정 세게 때린 건데.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 승현이요. 반가운 손님이 왔다는 소식에 연습실로 향하던 현승이 랭이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들을 맞은 건 바로 빅마마. 언제다 포근히 아이들을 대해주던 정겨운 누나들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구나. 잘 되자?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 한번 들어볼까? 기다렸다는 듯 폼을 잡고 나서는 영배. 어, 심한데? 어, 내게서 무대매가 오니까. 오케이. 열심히 됐어. 제법 농익은 노래 실력과 보지의 농담으로 찬사를 대신하는 빅마마. 많은 여자들 앞에서 테이프를 붙잡고 많이 하셨는데. 영배가 아직 여자 한 번도 못생겨봤대요. 정말? 대밀니? 이 여자는 현승입니다. 부담, 부담. 부담 100배. 아. 그대 날 떠나가도 아름다워야 해요. 그대와 장인 눈물로 지워지지 않기를. 내 곁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노래로 인정받은 그녀들은 과연 현승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초라한 모습은 싫어요. 긴장했어, 긴장했어. 떨렸어. 평상시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들었었거든요. 되게 성숙해졌다, 목소리나. 그치, 그치. 너무 키를 낚이 잡아서. 아, 그래? 근데, 그때 느낌이랑 얘기 좀 많이 진짜 성숙한 게 느껴져요. 맞아. 얘네들도 너를 보고서 그럴 거야. 저는 많이 잘한다. 다행히 오늘은 표정에 대해서 한 짐을 덜었다. 이제 여자가 되라네. 그치, 그치, 그치? And all the things I couldn't see Oh now so clear to me You are my everything Nothing you're loving My life is yours alone The only love I ever know Yours be with 한생이는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굉장히 난감했어요 지금 당장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걔가 적극성을 띄었을 때 정말 큰 변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좋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부드러운 보이스를 가졌어요 친구가 하고 자기의 장점이 뭔지도 알면서 연습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타고난 목소리가 제 장점이잖아요 항상 초심에서 있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노력하는 저는 항상 디디 장관의 멋진 가죽이 되겠습니다 You will always be My everything I'm now so clear to you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울면서 할 수도 있고 You are my 이건 너무 어색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굴 표정은 되게 무표정이라고 오케이? 그런 것들을 항상 내가 이 연습을 왜 하고 있는가 어? 그리고 이 가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가 네 느낌대로 가사를 써와보는 거 내가 선생님이 얼마든지 수정은 해줄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가사를 제가 써오는 거예요? 어 두렵지? 어 애쭤보며 애쭤보며 작사는 그가 난생 처음 접하는 일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좌절은 있을 수 없다 지금껏 어떻게 싸운 노력이며 어떻게 걸어온 길이었던가 저마다 넘어야 할 산이 있듯이 지금의 고비는 그가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인 셈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현승의 땀방울이 더욱 굵어진다 노래하고 랩하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결국 가사에 따른 그 표정 변화나 그런 건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어떻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